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오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선일보 3면 기사입니다. 야당 오늘 쌍특검 법안 처리, 총선까지 영부인 이슈와 노린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자동 상정됩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벌어졌던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주가 조작, 이 주범은 따로 있어요. 투자한 사람 여러 명입니다. 그중에 김건희 여사도 투자를 했는데 이 주가 조작을 알았느냐, 개입했느냐, 그 여부를 특검 수사에 맡기겠다라는 법안입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의혹이 제기됐었고, 1년 넘게 이성현 서울중앙지검장 밑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김 여사가 연루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봐주기 수사였다며 특검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이다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반 의석 가진 민주당, 통과를 밀어붙인다면 막을 방법 사실상 없습니다. 민주당의 의도가 무엇이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마 이게 첫 번째, 이른바 킬링문항이라고 불리는데, 이 어려운 문제 어떻게 풀어갈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 소식입니다. 이르면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고 상견례를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출근을 국회 본청 2층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을 하는데, 지금 거리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무실도. 그래서 아마 직접 찾아가서 상견례, 인사정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팽팽한 기싸움을 벌고 있는 이 두 사람, 과연 어떤 모습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어제도 두 사람의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도 아니고 검사 사칭한 분을 절대 좋은 놈으로 모시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힘이 집권당입니다. 국정의 책임을 진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에게 국정운영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을 견제하는 것은, 그리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입니다.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의 총선을 앞둔 맞대결, 어제 포문을 열었던 건, 이종민 기자, 사실상 설전의 시작은 이재명 대표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침에 올린 SNS에 올렸던 글이 있는데 그게 발단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의 본질은 정치 검찰의 허위 자백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대명천지에 이런 짓을, 이렇게 검찰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근길에 이재명 대표를 검사 사칭한 분으로 표현하면서 맞받아친 건데요. 과거에도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을 했던 시절에 검사 사칭 혐의로 기소돼서 벌금형을 송고받은 이 사건을 언급한 겁니다. 이후에 방금 보셨듯이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검찰 출신인 한 위원장을 향해서 검찰이 정치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검사 대 피의자 구도를 만들어서 역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대 피의자. 네, 이런 장면들이 이후에 앞으로도 서로를 대하는 주요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의자 대 검사, 물론 여야 대표입니다만, 두 사람 그리고 이 설전 과정,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피의자 대 검사의 구도로 가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유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 사칭 사건 언급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004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당시 이재명 변호사였고, 성남동의 개발 특혜 의혹, 이른바 파크비 의혹에 대해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 대해서 KBS PD가 취재 전화를 하는데, 옆에서 성남지청이 누구 검사입니다라고 사칭을 하게끔 코치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 변호사에서 이 대표가. 그래서 그 혐의로 며칠 동안 했지만 구속까지 됐었고, 결국 150만 원의 벌금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과 기록 중에 하나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아니 검사 그렇게 싫어하면서, 어떻게 검사 사칭을 하냐, 그렇게 한 것인데, 사실 문제는 이 사건이 그렇게 끝나버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는 사건 중에 위증교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위증교사가 이 검사 사칭 사건하고 연관이 된 거거든요. 과거에 경기도지사 출마했을 때, 이 검사 사칭 전과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나 그때 사칭 안 했다라고 한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됐고,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그 사건의 증인에 대해서,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줘, 라고 했다는 게 지금 이번에 위증교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재 진행형인 사건, 과거에 전과에, 현재 진행형인 사건까지 한 번 더 언급했다는 점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프고 화날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구도인데요. 어떻게 해보십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이 지금 현 정권을 검찰공화국이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는 일종의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아마 담긴, 나름대로의 정치적 의도가 지금 엿보이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검사와 피의자의 구도라는 것은 우리 같은 정치를 이렇게 관전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분석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당사자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노골적으로 이 구도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득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고기가 갸욱거려진다는 것이죠. 너무 노골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도를 만들어 나갈 경우에 오히려 정치적 구매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검사대 피의자의 구도에서 지금 비판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검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법에 예의 없는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난이 상당히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 결과 오늘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지금 상징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검찰권의 행사에 대한 여러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검사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식의 행보가 맞느냐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정치적 관례라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사 사칭을 하는 사람한테 왜 인사를 하느냐, 이런 식의 또 뭐랄까요, 비판을 본인 스스로가 자초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 자체는 상당히 나름대로는 의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낼 필요는 저는 굳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이 만날 예정인데요. 아직 그게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의견, 그러니까 만나겠다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직 본청으로 출근을 안 하고 있답니다. 아마 오늘 본청으로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기자들 사이에서 들려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본청에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도 아직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만나기로는 했는데, 두 사람이 만나진 않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이게 제일 관심이었는데,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저 때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하던 날, 사진기자의 렌즈에 잡힌 모습입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표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나가던 저 운명의 날. 물론 저 때는 부결이 됐었죠. 어찌됐든, 그때 한동훈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저 때가 아마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자리는 의원의석 좌석의 맨 뒷줄입니다. 당 대표 선수나 이런 걸로 봐서 맨 뒷줄에 중진들이 많이 앉거든요. 당 대표인 만큼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저 때가 제일 가까운 지근 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모습일지,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이따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범죄 이력만 직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실행에 옮기지 못할 것들, 이걸 우선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서 뭐든 다 하겠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한동훈 여사 출판 관련해서... 네, 기자도 물어봤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불출마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고, 불체포 특권도 사실 포기하지 않으면 공천을 안 주겠다까지 이쪽에서는 얘기하는데, 이쪽에서는 말이 없고. 이 구도가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출마나 불체포 특권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죠. 불출마 부분은 본인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불출마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때 방탄 조끼를 입기 위해서 계양을 해 출마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신에 지고 나서 바로. 그래서 거기서 약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불체포 특권은 더 약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공약사항이었죠. 공약사항이었고, 그때 민주당 의원들이 저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의결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 두 번의 영장 청구가 있었고, 두 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조금 전에 나온 화면 그것도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서를 설명을 하고 나서, 그 직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냉랭한 관계죠.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두 번이나 그것을 설명을 했고,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서를 설명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는 신상 발언을 했어요, 두 번 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입니다. 저 생명한 관계. 그러니까 아주 냉랭한 직후죠. 한동훈 장관이 그것을 일권한 직후.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신상 발언을 한 직후에 저런 장면이 잡힌 겁니다. 투표하러 가던 길.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다시 보시면 1차 영장 때는 이것을 부결을 시켰죠. 부결을 시켰는데, 2차 영장 때는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병상에 있으면서, 나를 이것을 부결시켜달라고 전날 호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불체부 특권 포기한다더니 호소문까지 내는 그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콕 찍어서 일종의 허점을 공격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 오늘 이재명 대표와 만난다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으니까, 송사회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을 비교하는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기자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출근길 문답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피하는 질문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쭉 보시면 웬만한 답변은 다 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요즘 부쩍 들어서, 요즘 부쩍 이런 장면이 많다고 합니다. 정의찬 특보 구적격 관련해가지고 현역만 프리패스 아니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는데요. 정성우 의원님이 한동훈 장관 나오면 땡큐라는 이런 당 지도부의 생각이 1차원적 사고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게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공익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불편한 질문은 피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질문이 들어올 때, 국토균형발전이다라고 하고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네, 저 점도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파고될 만한 질문인 것 같은데, 양우경 기자, 현장 취재하는 기자로서 질문을 안 하는 것도 전략이긴 합니다만, 매번 물어보는데 동문서 답하면 힘이 빠질 것 같고, 이게 또 기자만 뭔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시청자들도 왠지 무시당한 느낌을 받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저기 한동훈 전 장관이 얘기한 국토균형발전이, 이게 지금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요. 앞서 기자들이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한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토균형발전 얘기를 한 거예요. 완전 동문서 답인 거죠. 이런 식의 동문서 답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도 물론이고, 그 질문을 듣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시청자한테도 굉장히 조금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주고요. 참고로 현장의 취재 관행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저 질문들이 그냥 기자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인터뷰의 주요한 취재 인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모든 기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마이크가 따라 붙일 수 있는 한두 명, 두세 명의 기자들한테, 저 질문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질문 사항을 기자들이 여러 개 있는 어떤 단톡밤이나 플랫폼에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질문 같은 경우에는 빼기도 하고, 이게 개인이 궁금증이 아니라, 이게 공공재인 거예요. 대표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저렇게 답을 하는 거는, 차라리 답을 안 하니만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민주당도 내부 분위기는, 우리 이거 계속 이대로 가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의 이른바 쇄신 바람이 심상치 않자, 신명계 좌장이죠. 바로 이 의원도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바람이 여당의 공천혁신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면, 민주당도 거기에 대응해서, 상하는 정도의 공천혁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천이 다 끝난 이후에, 어쨌든 한동훈 바람이 분다고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도, 그에 상응할 만한 나름의 결심도 해야겠죠. 간판 교체까지, 그러니까 염두에 둘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 지금 단계에서 간판 교체라고 표현하기는 적절질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휘하는, 거기에 대응해가지고, 민주당이 바람이 일지 않는다고 하면, 대표는 많은 것들을 고려해봐야겠죠. 물론 정성호 의원의 발언이, 좀 원론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쪽이 바꾸니까 우리도 바꿔야겠죠, 합니다만, 뭔가 바뀌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정치는 상대적인 것이니까,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혁신의 모습을 볼 경우에, 만약에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세 번의 고비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공천이죠. 공천이 말 그대로, 지금 국민의힘이 혁신 공천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찡윤 인사라든지, 또 검사 출신이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사 때 이야기했던, 서민과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을 만약에 공천할 경우에, 민주당도 뭔가 거기에 부응하는, 대적할 만한, 그러한 공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의 아마, 지금 정치적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불출마인데요. 사실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불출마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본인은 일종의 정치적 헌신, 나름대로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있는 지역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양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역구를 그대로 갔을 경우에, 상당한 대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름대로는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 헌신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아마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불출마를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총선을 지휘하는데, 상당한 정치적 제약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만약에 지역구에 묶일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운신의 폭이 좁아들은 만큼,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한 불출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종의 헌지출마를 한다든지, 또 하나는 비례대표의 끝번순위, 당선 안정권의 끝번순위 정도를 가서, 나름대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간판이에요. 사실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하든 안 하든, 한동훈 효과가 갖고 있는 정치적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관측인데, 이것이 실제 여러 가지 지지율로 나타날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는 사실 지금 사물 리스크를 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우리가 간판으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아마 당내의 분란이 큰일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될 순간으로 내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주당도 비대위로 가자, 비대위라는 건 당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송국권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불출마, 험지출마, 인천 계양을 떠나야 된다, 아니면 비례를 하더라도 끝번으로 가야 된다, 이 중에 하나라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점화하세요? 그 점은 지금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냥 어떻게 정말 컨벤션 효과로 이렇게 바짝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등장을 하면서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말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주목도가 높은데, 이 부분을 계속 실천을 해나갈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을 있기가 어려워져요. 그 친명 좌장이죠. 정성호 의원이 수평선 너머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쓰나미가 덮치는 것은 지금 친명 쪽이라는 이야기예요. 민주당 쪽에서도 친명을 덮치고 있다, 이재명을 덮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전에 김기현 대표 대 이재명 대표, 이 대결 구도와는 완전히 다른 그 구도가 굳혀지고 또 특히 검사대, 표의자, 피고인, 아니면 789 대 86, 이런 것이 고착화되면 이재명 대표 손전론이 당 안에서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다 또 이낙연 대표도 지금 신당을 만들겠다고 전 대표도 움직이고 있고 또 사법 리스크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1차, 2차 영장 이야기했지만 3차 영장까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대북 손금 아직 기소 안 한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 총선 끝 무릎에, 총선 전국이 공격적으로 들어가실 때는 한동훈 대 이재명이 아닐 가능성, 한동훈 대 제3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두 분의, 두 여야 대표의 모습을 저희들이 비교를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오늘 상견례를 겸해서 만난다.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치고 나왔거든요.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지 말라고 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기로는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몇 시에 만날지, 오전에 만나는 걸로 알려졌다가 지금 오후로 다시 미뤄지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전에는 본청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출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지금 전해지고는 있어요. 두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지금 화면 보면 두 분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두 분 다 안경을 쓰셨고 뭐 그러는데 어떤 차이가 느껴집니까? 두 사람의 나이가 10살 차이밖에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제 기자들이 봤더니 이재명 대표 뭔가 확 달라지고 나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계속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혁신, 파격, 이런 세대교체의 이미지와 비교가 돼서인지 이재명 대표가 어제 염색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가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전 마지막 최고위원에서는 회색빛 머리였는데요. 왼쪽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의 모습이 오른쪽에 나가고 있죠. 어제 최고위원에서는 새까만 흑발로 나타났습니다. 찾아보니까 이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뭔가 중대 결심을 할 때마다 이렇게 염색을 하고 나타났었는데요. 지난 2021년 11월에도 그때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일 때 염색 후에 나타나서 이제 기자들이 묻자. 우리 민주당도 변화해야 하고 나도 변해야 하고 저도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총선을 이제 100여 일 정도 앞두고 다시 염색한 것을 두고도 이제 자신과 10살 정도 차이 나는 한동훈 비대위를 신경 쓴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이 대표 측 측근들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이제 나란히 서면 비교될 수 있으니 염색을 조언했다는 발언도 실제로 했습니다. 물론 염색은 젊은 사람도 해요. 저도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저도 했어요. 많이 하... 송 위원님도 여러 염색하신 겁니까? 저도 염색을 하는데 염색은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가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때 단식을 끝나고 나서 염색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게 과연 주기가 돼서 염색을 한 건지 아니면 한동훈 효과로 염색을 한 건지 그런 부분은 좀 아마 후자 쪽이 좀 높을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등장을 하고 86대 789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 또 같이 만나게 되면 언론 카메라에 다 포착이 될 테고 그러니까 다 염두에 둬서 염색을 하지 않았나. 그러면 지금 두 사람이 검찰 문제를 놓고 말싸움을 벌였는데 지금부터는 신경전도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염색 잘... 그러니까 왜 저희들이 없이 해나 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이를 갖고 따지자는 건 아니고 염색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염색을 하는 경우가 일종의 뭐랄까 식미일전 그런 차원도 있지만 또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드러내는 수단으로도 머리 모양색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1987년 대선에 나왔던 당시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후보는 백발이었어요. 그때는 왜 백발이었냐면 본인이 일종의 민주투사로서의 투쟁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발을 했고 그렇죠. 뭔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그렇죠. 그런데 92년 신한국당 여당의 대표로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때는 민자당 대표입니다만 민자당 대표로 출마했을 때 본인이 내쉬었던 캐치파이즈가 신한국 창조였거든요. 새로운 한국. 새로운 한국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 분이 머리를 완전히 백발에서 까맣게 염색을 하면서 좀 더 영하고 젊은 이미지로 바꿨는데요. 그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듯이 저는 정치인의 변신도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왈고 왈부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도 그런 차원이라는 점 말씀드리죠. 두 사람이 어찌 됐든 지금 보고 싶은 거는 나란히 선 모습이에요. 그동안은 엇갈리고 뭐 이랬었는데 방송가에서는 이런 걸 투시하시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선 모습. 오늘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아직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어제까지 상황은 이랬습니다. 이재명 대표 만나실 건가요? 야당 대표 당연히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죠. 제가 예방해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의장님, 국회의장님 포함해가지고 관리에 따라서 그분들의 일정에 맞춰서 제가 가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만남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은 상견례만 할 거냐. 아니면 기싸움을 할 거냐. 차지원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두 사람이 그동안 어제만 해도 검사와 검사 사칭한 사람까지 막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만나서 이것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존의 여의도 문법은요. 그러니까 앞에 마주치기 전에는 자기 이야기하면서 상대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도 하지만 바로 또 본인이 앉아 그 다음날 서로 딱 마주칠 경우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느냐. 호호하고 하하오 했는데 이게 여의도 문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의도 문법과 여의도 법을 쓰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대로 검사 사칭을 한 야당 대표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본인의 속내를 감추지 않고 드러낼지 저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지켜봐야 될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저조차도 상당히 고개가 갸욱 끊어집니다. 그럴 만한 지금 예상을 하신 이유가 오늘이 오전에 만나면 오후에 김건희 특검법 처리하잖아요. 그걸 앞둔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겁니다.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전에 만나는 걸 조금 미룬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까지가 질문 드리죠. 오전에 만나기로 했는데 만약에 불발됐어요. 오후에 김건희 특검법 처리됩니다. 김건희 특검법 처리된 다음에 여야 대표가 만난다? 그리고 그냥 웃기만 하고 아무 일 없었다? 그것도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저도 그 가능성이 상당히 안 만날 가능성. 안 만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잠시 후에 또 만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왜 안 만날 가능성이냐 하면 지금 국회 대표실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죠. 국회 대표실이 2층에 같이 있는데 비대위원장실이 대표실입니다. 같이 있는데 국회 외에 또 여의도 당사의 대표실이 있거든요. 여의도 당사의 비대위원장실이 있어요. 아마 그리고 당대표가 원외일 경우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면 원내 대표가 주로 지휘를 하고 당대표는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 오후에 김건희 특검법이 처리가 되는데 보나 마나 거기에서 상당한 고성도 오가고 논란이 있을 거거든요. 입장을 할지 안 할지도 아직 안 정해집니다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다 퇴장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더구나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나오면 오늘 불발이 되면 내일부터는 완전히 대처 전국이거든요. 거부권으로 행사할지 안 할지 그것을 놓고 대처 전국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어떤 형식적인 상견례도 없이 바로 총선 전국에서 두 사람이 맞붙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물론. 라운드 땡 시작할 수 있군요, 바로. 인사도 하기 전에. 그렇죠. 인사 없이 바로 대결을 시작을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것은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택할 문제예요. 이재명 대표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인사를 하러 가는 상황이니까 내가 새로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고 제1야당 대표에게 상견례를 하러 가는 상황이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택을 할 텐데 워낙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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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